안녕 여러분들 부릅니다 네 여러분들 우리 고나가 여기 보이는 고나가 맨날 파충류 샵에 있고 저랑 놀다 보니까 강아지 친구들이랑 사이성도 없고 좀 친구들을 못 만나게 해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목도리 도마뱀 있죠 이 목도리 도마뱀을 고나한텐 보여줄 건데요 제가 고나한테 한번 보여줄게요 고나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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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봐봐 이거봐봐 어 어디가 아 저기서 이상한 소리났어 고나야 여기 친구 이리 와봐 여기 친구 있다 아이고 아이고 고나야 이게 뭐야 이게 반응 보려고 했는데 침착하네요 고나가 되게 쫄보거든요 뭐야 관심이 없네 자 그렇다면 우리 요시한테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요시 안녕 이거 뭔지 알아 요시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무서워 목도리 도마뱀 아저씨야 요 놈 한다 요 놈 반응이 없네요 무서운 게 없나 봐요 고나야 고나야 여기 목도리 도마뱀 아저씨랑 친구할래 응 응 친구하자 일로와 고나 자 그러면 우리 비어디 드래곤 아줌마랑 친구할래 자 고나야 일로와 이 아줌마랑 친구해 고나 도망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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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줌마 어때 별로야 요시 어디갔어요 요시 거기 막 가면 안 돼 알았지 혼자 가있으면 안 돼 요시 요시 자꾸 혼자 어디 올라가는 거야 그거 쓰러뜨리면 안 돼 오호 물면 안 돼 물면 안 돼 벌받은 거야 방금 요시야 요시야 여기 뱀 있는데 아무렇지도 않아 어? 올라 언니한테 가자 하고 있잖아 언니한테 가자 앉아 자 고나야 동생이랑 친해져야지 왜 이렇게 무서워해 응? 어허 아이고 요시도 무서워하나 요시야 그래도 친해져야 돼 너네 응? 같이 도망가냐 날개 왜 그래 날개 다시 접어봐 응? 고나 이리로 와봐 고나가 이리로 와봐 응 그래서 언니니까 너가 이제 응? 다가서자 그래 앉아있어봐 요시야 이리로 와봐 고나 눈치 보면은 고나도 약간 무서워가지고 둘 다 경직된거봐 왜 이렇게 무서워할까요? 이 둘이 더 친해졌으면 좋겠는데 아까 보신 것처럼 목도리 도마뱀이랑 비어드 드래곤이랑 이렇게 친해질 수가 없어요 그 유일하게 조금 지능이 높은 앵무새는 서로 이제 교감이 가능할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좀 힘든 것 같아요 응? 고나 이리로 와봐 아빠 여기 다리로 와봐 이리로 이리로 어? 그래도 괜찮아 둘이 괜찮아 응? 여기 앉아있어 옳지 옳지 여기 앉아있어 어디 가지 말고 가만히 앉아있어봐 옳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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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해주니까 둘이 가만히 있긴 하네요 좀 약간 반옥지긴 한데 요시야 응? 옳지 무서워? 응? 올라오지 말고 거기 내려가있어 옳지 응? 괜찮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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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한테 웃음 요시가 자꾸 제 어깨에 올라가려고만 하고 지금 아직 고나랑 친하게 지내진 않네요 고나가 우선 착한 게 뭐냐면 작은 동물이라도 이렇게 깔보는 게 없어요 좀 소심해서 무서워서 그런 건가 왜 안 올라오려고 하지 물론 언니한테 갈 거니까 고나도 무서워요 고나 이리 와봐 괜찮아 고나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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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동생이랑 놀자 고나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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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나야